DKBS TV 들어가요 쇼 오늘 최고의 명창님이 오셨습니다 나훈아 씨보다 더 나훈아 씨 나온 멋있는 분 세계대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명창 가수님의 안동역에서 이어서 바람꽃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고무안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실력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덧는데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뿐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실력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덧는데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실력 올보유 앞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실력 올보유 앞에서 실력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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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